안녕하세요 tbq 도라지밭에 나왔습니다 슈퍼 도라지 안동 약도라지밭입니다 올해 만 2년차 지금 보라색 가끔 흰 꽃이 도라지꽃이 한참 피어나고 있습니다 약 열흘 정도 더 있으면 완전 망개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라지밭이 풀이 많습니다 올해 두 번의 김매기를 했는데요 그러고서 잠시 놔둬더니만 풀반 도라지 반이 됐습니다 그래도 올가을에 약 10월 말경에 수확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풀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잘하는대로 냅둘 겁니다 3년까지 가게 되면은 내두가 썩어서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2년 2년 정도에 수확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까지 가게 되면은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2년차에 꼭 수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종건으로 해서 다른데 옮겨 심어야 어 내두 썩는 썩는 일이 없고 잘 자라는데요 저희는 음 2년차에 말리고 즙내고 아 생으로 갈아서 아 저희 식구 먹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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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